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유명한 영화와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어떤 사회경제적, 경제사회적 구조를 같이 탐색해 보는 상당히 수준 높은 영화평을 한번 시리즈로 기획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계획을 쭉 여러분께 들려드릴 만한 그런 준비는 아직 안 돼 있고 또 동영상을 사실 좀 보여줘 가면서 해야 되는데 동영상이라는 것들이 되게 지재권에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망설여지기도 하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추석 연휴가 껴서 제가 하루 이틀 쉬는 동안에 좀 보실 만한 거리가 없을까 하고 그동안에 한번 해봤으면 하고 준비했던 미스터 존스, 존스 씨라고 하는 미스터 존스라는 것은 영화 안에서 계속해서 미스터 존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미스터 존스의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지금 사진을 보듯이 카메라를 들고 우크라이나를 취재를 갑니다 근데 미스터 존스라는 기자의 얘기를 제가 쭉 영화는 몇 년 전에 봤습니다만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몰입해서 봤죠 제 직업이 또 기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몰입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또 제가 소련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기아와 갈등과 혁명과 관료 시스템과 독재국가의 어떤 독재체제와 그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또는 교습하면서 살아가는 기자들의 세계와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아주 저로서는 최고의 몰입들을 가지고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주인공입니다 원래 이 주인공은 외무성에 지금 근무하고 있다가 소련에 취재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외무성에 잠깐 있게 되는데 그 전에도 원래 기자를 약간 했습니다 집안이 좋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하나의 기성의 제도 속에 있던 대우받는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그 당시는 특정 언론사 소속보다는 프리랜서 기자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 기자가 이제 우연히 소문을 듣게 됩니다 원래 이 기자는 히틀러를 인터뷰했던 기자로서도 꽤 알려진 기자죠 히틀러를 그 당시 히틀러가 정권을 막 잡았던 그런 과정입니다마는 히틀러를 인터뷰에서 유명한 기자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외무성에 잠깐 고문직 같은 걸 하고 있다가 야 우크라이나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이제 북문으로 한두 마디 듣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취재를 가게 됩니다 그 취재를 가는데 우선 소련을 가서 보스커바에서 어떻든 이제 우크라이나로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에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어떻게 취재를 갈 방법이 있을까 하고 그 소련의 간부들하고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길을 뚫어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외교관 자격 비슷한 거로 이제 그 지역에 가게 되는데 일체의 취재가 아닌 외교관 자격으로 뭔가 가서 취재하는 그런 형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소련은 여러분 고리키의, 막신 고리키의 어머니라는 소설에 보면 소설의 앞에 목차에 보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별명이에요 별명인데 우크라이나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멸적인 그런 핍칭입니다 친구들끼리 소련에서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얘기를 하다가 친하게 지내다가 야 너 우크라이나인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모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인이라는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일반적인 모욕적으로 낮춰보는 우크라이나인이지 너 우크라이나인 같아 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건데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스탈린이 소련을 완성시키고 집단 농장을 밀어붙이는 이런 식의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기근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농업이라는 것은 땅과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죠 동시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말하자면 농업 생산성의 인류 문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것은 지금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우크라이나 기근이 1932년, 1933년 곧됩니다 그 두 해 동안에 우크라이나 엄청난 기근이 닥쳤는데 기근이 왜 닥쳤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굉장히 또 할 말이 많습니다 기근의 인재죠 그러니까 누가 기근을 스탈린이 기근을 고의로 만들어내고 우크라인을 죽여라 그렇게 해서 기근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스탈린이 몰아가던 집단 농장화, 소비에트화 소비에트, 소련이 소련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말하자면 농민들로 하여금 집단적인 농업 노동에 대한 사보타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농업화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사실상 일을 안 하고 농지를 폐기 처분하고 농사를 열려면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농업을 돕는 우마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특히 이쪽적으로 말을 많이 씁니다만 말을 아예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말을 공출해야 되니까 말이 공동 소유가 되고 자기의 비옥한 땅이 공동 소유가 되니까 집단 농장으로 편입해야 되니까 집단 농장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집단 농장화를 아주 임시적인 거로 보고 토지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말을 죽여 버리거나 말을 도살을 하는 겁니다 밤만 되면 온 동네가 말고기를 잡아먹는 거라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캠페인이 집단 농업화에 대한 반발이 나온 끝에 그다음 해에 말하자면 대기근, 대흉작의 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그 설명이 안 나와요 별로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도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어 천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막 기근이 터진 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왜 그런 기근이 터지는지에 대한 많은 영화, 소설 또는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경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을 거부하고 자기 소유권이 집단 농장으로 들어가고 집단 농장화 되었을 때에 어떤 농업이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전후 맥락이 있는 긴 설명이 없이 그냥 대기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불러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스탈린도 이런 대기근을 만들어내고 모택동도 왜 대기근을 만들어내잖아요 대약진운동 나오고 그 직후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덮치게 되는데 그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집단 농장화를 해설한다고 예고가 되고 집단 농장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면 농민들이 그 집단 농장화에 거부하는 일종의 사보타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집단 농장화의 필연적 결과로 대기근이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영화를 보면서도 인간 행동과 삶, 인간 행동과 경제 어떤 경제 시스템이 인간을 먹여 살리는지에 대한 또는 어떤 경제 시스템이 문명과 풍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사실은 느껴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설명은 그렇게 깊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영화에는 장면들은 아주 우크라이나적이고 구소련적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특파원으로 구소련이 그때 망할 테거든요 90년도 초에 그때 이제 누가 특파원을 가겠는가 이렇게 방이 붙었길래 제가 일본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급도 없이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제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특파원을 가기로 하고 이제 뭐 서류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만 제가 사실은 맨 처음 집어든 책이 이제 구소련 특파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구소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 집어든 책이 사실은 조지 오웰의 1984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조지 오웰이 나옵니다 실화입니다 이 영화는 적어도 실화를 중심으로 꿈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가레스 존슨이라는 게 지금 이 장면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초췌한 다 굶주려서 죽음을 싣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노인을 만나서 깜짝 놀란 얼굴이 되죠 어떻게 이런 얼굴이 되나 하고 이제 감시의 눈길들이 이렇게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눈을 푸륵 뜨고 이제 하면서 그 이제 기차에서 내려서 가는데 이런 데 이제 벌써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이 장면에서 조지 오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 우크라이나로 떠나기 전에 구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이제 기자들이 모여서 뭐 저녁도 먹고 하는 일종의 바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지 오웰이 뭔가 막 쓰는 장면이 나오고 가볍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제가 구소련의 특판으로 갈 때 꺼내 읽었던 책이 바로 그 1984입니다 어물한 얘기죠 스산한 얘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흔 없는 멸시와 모멸이 번뜩이는 조지 오웰의 천재적인 소설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책을 읽고 제가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집을 구하고 아파트를 구하고 아파트는 현지인들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만 저는 국제아파트로 안 들어가고 저는 현지인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거 많이 느꼈죠 많이 느낍니다 그 구소련의 엄침한 어두운 더군다나 그 구소련이 망할 때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고의로 예를 들어서 무슨 굶주림을 부르거나 했던 것은 아닙니다 스탈린은 예정대로 우크라이나에는 평소에 얼마가 생산되고 거기서 수출 물량은 어느 정도이므로 그 물량을 걷어 갔던 거죠 그럼 뭐 죽는 줄 모르고 생산량이 급감했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트럭에다가 실어 보냅니다 어딘가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겨울에 어린이들이 얼어붙은 감자를 캐는 장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이고 노인들이 슬슬 피하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장면입니다 아주 뭐 이런 장면은 제가 러시아 특파원으로 90년 말에 갔을 때 보았던 할머니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1930년대부터 제가 갔던 90년대까지 러시아인들의 표정은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무겁고 어둡고 그렇죠 배급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서구의 우리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데 배급을 기다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평소가 이건 물론 굶주림의 장면입니다만 우리가 구소련이 무너질 때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언론에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안 죽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시고 생존의 달인이 되어 가지고 이 빵집 앞에 긴 줄을 서 있는데 긴 줄이 있으면 일단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서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앞사람은 뭐 하는 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줄은 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따라서는 겁니다 많이 서 있을수록 빨리 뒤에 가서 서죠 왜? 많이 서 있을수록 이거는 필수품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서야죠 그리고 앞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건 뭐 하는 줄이에요 나중에 보면 빵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선반이 쭉 있고 빵이 다 떨어져 금방 떨어져요 그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오늘 저녁 굶주릴 거냐? 아닙니다 구소련이 망할 때쯤 되면 전부 생존의 달인이 되어 가지고 제가 그 로컬 아파트에 갔는데 집을 빌려서 찬장을 열거나 천정에 뚜껑 이런 걸 내리고 보면 빵을 말려 가지고 팍싹 말려 가지고 그게 꽉꽉 쟁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빵이 지금 꽉꽉 쟁여져 있는 사람이 줄이 있으면 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는 빵이 쟁여져 있는데 빵집에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전부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기근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농민들의 사보타지가 만들어낸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굶어 죽인 거죠 누구 때문에? 스탈린의 집단 농장화라는 것에 농민들이 행동양식은 농민들도 생산량이 그렇게 줄지는 않겠지 하면서 말하자면 교묘하게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땅을 숨기기 위해서 초지를 방치하거나 말을 죽여버리는 이런 방법으로 사보타지를 한 그 집단의 결과가 그 해, 그 다음 해 기근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스탈린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집단 농장 소위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인간의 어리석음 굶주림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참 비참하잖아요 인간은 얼마나 간사하고 비참한 존재이냐 시체들이죠 스탈린 이 소련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스탈린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아마도 역사상 그 어떤 지도자보다 국제세계에서 클레임할 수 있는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청구권을 쥐고 있었던 지도자였을 겁니다 독재자였죠 스탈린이 만들어낸 게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대기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대기관일 뿐만 아니고 몰도바, 폴란드 그 동부지역에서부터 구소련지역 전부를 흔들었던, 카자크스탄까지 뒤흔들었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대기관이었습니다 카자크스탄에서도 1933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인구 전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인구는 140만명이다 근데 이게 전체 인구의 몇 프로냐? 30% 이런 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 인구의 한 20% 25%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카자크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카자크스탄에서 카자크 종, 카자크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전체가 뻥 뚫려 버립니다 그 카자크 사람이 살았던 공간 전체가 무인지경으로 뻥 뚫려 버리죠 그래서 스탈린이 급하게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합니다 우리나라 연애주에 살던 고려인들이 그 기차를 타고 멀리까지 내려가서 카자크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들판에 풀렸잖아요 그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카자크스탄, 우즈베키스탄 들판에 사람들이 다 피워 버리고 그 피워 버린 지역에 사람을 다시 식민을 시켜야 되니까 이식을 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인들도 많이 집어넣고 독일인도 집어넣고 체코인들도 집어넣고 고려인들도 아시아에서 빼다가 그쪽 지역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 기차를 타고 실려 갔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의 대기근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하나에만 거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쫙 번져나갑니다만 겨울에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몰도바, 폴란드, 밑으로는 카프카즈, 까자크스탄까지 그 엄청난 지역이 물론 여러 가지 강우라든가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인위적인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인간적인 맨 메이드 대기근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건 맨 메이드, 사람이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양식이 집단화라는 것에 공산주의화에 거부하면서 나중에 물론 오히려 그런 방식이 안정이 되고 나서도 생산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만 그런 과정이 되죠 그래서 그 저항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기근으로 터져나오는 일련의 그래서 이 주인공이 대기근을 가는데 이건 실물주인입니다 영화 주인공이 아니고 실제 게레스 존스라고 하는 기자 몽골에 갔다가 죽게 됩니다 소련 비밀경찰이 죽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죠 왜? 이 기자가 게레스 존스가 물론 이 영화는 게레스 존스의 얼굴이 영 다른 사람으로 나옵니다만 이 얼굴이죠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 게레스 존스가 우크라이나를 폭로하고 나서 소련에서 추방이 되고 다시는 소련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몽골 쪽으로 이렇게 아시아 취재를 갔을 때에 의문의 죽음을 하게 되죠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 구소련의 비밀경찰에 의해서 죽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대기근에 대해서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진짜 얘기입니다 이 대기근에 대해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던 서방의 수많은 기자가 아무도 취재를 안 가는 겁니다 왜 취재를 안 갔을까 하는 것이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얼른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기자들이 게을러서? 아닙니다 출장을 안 보내줘서? 예 그것도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 외곽으로 벗어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당국이 그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레스 존스도 외교관 역으로 신분이라는 것으로 위장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내려갑니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당시 러시아의 파견을 갔던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에게 구소련이라는 것은 인간의 미래의 희망이고 인민들의 집단적인 선의 의지가 발현되는 곳이고 계급의 사설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 인민들이 평등한 조건화에서 인민들끼리 단결하고 새로운 노동자, 농민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국가가 스탈린의 구소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자들에게 그 당시의 기자들은 그런 논리 구조 속에 스스로를 이입시키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누가 야 우크라이나에서 굶어 죽는데 야 웃기지 마 무슨 인민의 천국에서 굶어 죽어 라고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지금 이 영화에서도 들어 그런 갈등이 나옵니다만 그 당시 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구소련은 앙드레 지드를 비롯해서 서구의 사르트 까미를 비롯해서 서구의 수많은 얼치기 지식인들이 소련에 직접 가기도 하고 직접 못 가보더라도 이 소련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데 소련은 인류의 미래고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온갖 패단이 끊어졌고 노동자, 농민들은 완전히 이제는 지배계급의 사슬로부터 벗어났고 하는 그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게 뉴욕타임즈 모스크바 지사장이었던 월터 듀란티라고 하는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는 당국이 제공해주는 마약과 여자에 취해 있었어요 더군다나 구소베트 러시아라고 하는 때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마약과 여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소련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소련은 너무나도 황홀한 곳이고 소련은 인류의 해방의 의지가 폭발적으로 실현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느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구 러시아의 구 소련에 있었던 기자들은 하나의 가설 무대 속에 벌어지는 인연극이 진정한 현실이라고 오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서구의 지식, 많은 지식인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끊임없는 찬사를 늘어놓던 시절입니다 물론 조지 오웰 같은 사람들은 그 구조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농장을 쓰게 됩니다 위대한 작품인 동물농장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1984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자들은 못 빠져나오죠 그 환상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은 레닌의 여법을 따라서 useful idiot, 쓸만한 바보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쓸만한 바보들은 아시아 전역에 넘쳐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그 모든 지역에 넘쳐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드가스노 Red Star of China 중국의 붉은 별 중국에 했던 붉은 별 Red Star of China 그 정말 저도 학교 다닐 때 참 감동적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아름다운 거짓말 포장돼요 그 당시 미국만 하더라도 미 국무성의 소련을 동경하는 자발적 간첩들이 마치 우리나라 80년대 종북들처럼 드글드글했던 겁니다 드글드글했습니다 그 당시 모스크바에 있던 서방 기자들 전부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게레스 존스가 우크라이나를 가서 사진을 찍고 취재를 하고 그 영화에 보면 참 기가 막힌대요 급기야는 어떤 집에 들렀는데 어린아이들이 침묵 속에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먹고 있는 겁니다 뭘 먹고 있나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 시체가 뒷마당에 있고 시체의 고기를 잘라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조용히 먹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우크라이나 전체에 나중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33군데 33군데 도시에서 식인이 많이 관찰되었다 그러거든요 식인 사건이 나는 겁니다 근데 모스크바에 앉아있는 기자들은 전북을 부정하는 겁니다 야 말이 돼? 그래서 이 게레스 존스 기자가 막 기사를 써가지고 미국과 일본, 아 영국의 언론사들에게 보냅니다 프리랜서니까 아무도 안 실어주는 겁니다 아무도 안 실어주는 겁니다 이런 리가 있나 이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지대인데 뭐 굶주림이라니 아무도 안 실어줍니다 뉴욕이브닝이라고 하는 데서 실어줍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한참을 막 언론사를 이 기사를 실어줄 신문사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 러시아 특파원 구소련에 나가 있는 기자 중에 최고봉이 월터 듀란티거든요 뉴욕타임즈 지사장 월터 듀란티가 기사를 써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는데 그 거짓말이다 그 기자는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쓰는 거다 하고 그 기사를 부정하는 기사를 씁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 월터 듀란티 기자는 퓰리츠 상을 받았던 기자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나중에도 2000년 들어와서 다시 심사를 했습니다만 다른 공적이 많았으므로 그 퓰리츠 상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까지 이 영화에 담겨 있죠 근데 뭐 그겁니다 그러니까 게레스 존스로서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는 그게 이제 러시아에 다시 쫓겨나고 이제 몽골로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독재의 통제사회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만 스탈린이 죽고 스탈린에 이어서 소련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후르쉬프입니다 후르쉬프 후르쉬프는 우크라이나 사람 후르쉬프, 브레즈네프, 체르넨코, 고르바초프까지가 전부 우크라이나 사람 이 우크라이나 대기관의 대가였을까요? 이상하죠? 근데 이 말하자면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르쉬프, 브레즈네프, 체르넨코 또 누가 있었죠 하고 고르바초프까지가 전부 우크라이나 사람 후르쉬프가 이제 서기장이 되고 국가 지도자가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크림이라고 하는 따뜻한 흑해 연안의 반도 지역을 그 지역에다가 좀 더 붙여서 우크라이나의 국토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넘겨주게 됩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부터 이제 대기관이 발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주입니다 영토로 푸틴이 그걸 다시 빼앗고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때 주었던 거 내놔라 동시에 그래서 2014년에 그 크림반도를 빼앗았고 이어서 그 동남부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위주를 해서 우크라이나인하고 섞인 지역들이 죽여지거든요 그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까지 러시아 땅으로 내놔라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할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참 먼 남의 얘기같이 들립니다만 진실을 보도하려고 하는 한 기자의 처절한 노력 처절한 행로 이 게레스 존스 기자는 29살에 죽게 됩니다 참 일찍 험앙하게 죽었죠 29살에 어린아이들을 남겨놓고 죽게 됩니다 게레스 존스 우크라이나의 대기원 홀로모더르 홀로도모르를 세계적으로 알렸던 위대한 현장기자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사실 러시아 구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저는 우크라이나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에프 때 드네프르강이 크게 지나가고 또 참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농지죠 그야말로 인류의 빵바구니다 고할 정도로 농업이 잘 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아마 농사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올해 내년에 또 어떤 기근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 기근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는 인재입니다 맨 메이드 기근입니다 인간의 행동이고 인간의 행동이 만들어낸 반사적 행동 들의 누적 기근을 만드는 단순히 자연은 아닙니다 하늘에 비가 안 와서 기온이 뜨거워져서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에 그 원인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게레스 존스의 미스터 존스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데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다큐멘터리 비슷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몰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첫 영화 평 정규제의 영화평 미스터 존스 왜 기자들은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외면하였을까 하는 제목으로 그 시대 기자들 뿐만 아니죠 모든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어떤 거짓된 운명으로 말려들어갔던 그런 그야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딱한 어떤 인간의 약함이라고 할까요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마는 그런 상상에 의해서 하나의 세계를 규정하는 그런 지식인들의 허구의 이미지가 너무도 강구하게 인간을 규정했던 그런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그 어리석음의 시대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집단 농장화라는 어리석음이 겹쳐지면서 터져나왔던 대기근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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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긍 ρι